안녕하세요 팬숍 패밀리 여러분 차은우입니다 전 지금 팬숍의 드레스코드 컬렉션 촬영을 위해서 나와있는데요 저의 드레스코드 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검정티에 자켓을 걸쳐봤는데 심플하게 예쁘면서도 멋있는 것 같고 이창에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으면서 깔끔하게 한번 들어갔습니다 어떠신가요? 이상 저의 드레스코드 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픽은 뭔가요? 지금 바로 새로운 컬렉션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픽을 팬숍.com에서 구매해주세요